안녕하세요. 이탈리어 기초 문법의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기초 문법에 대한 강좌, 문법 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 문법 강좌는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초 문법이기는 하지만 이 강좌는요. 여러분들 일단 왕초보 1, 2, 3탄을 모두 수강하신 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왕초보 1, 2, 3탄 다 넘기고 이거 먼저 듣는다 하시면요. 이탈리어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왕초보 탈출 1, 2, 3탄을 다 듣고 오신 분들께서 이거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탈리어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 있죠. 이탈리어를 어느 정도 다 공부를 했는데 너무 오래 안 쓰다 보니까 문법이나 뭔가 단어 이런 것들이 막 까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 재정리하기 굉장히 좋은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문법을 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이 강좌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탈리어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사실 왕초보 탈출은 처음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되는 강좌이긴 한데요. 그것만으로 또 이탈리어 자격증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왕초보 탈출의 연장선으로 해서 이 기초 문법을 통해 문법을 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새로운 어휘들을 외우시면서 이탈리어 퀄리티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기초 문법의 강의를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텝 1.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왕초보 시리즈에서 배웠던 문법들 있잖아요. 자, 고친구들을 쫙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근데 막 길게는 아니고요. 5에서 10분 정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응용 문법들을 더 알려드릴 거예요. 왕초보에서 알려드릴 문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굉장히 대략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4를 붙여드릴 거거든요. 기초 문법에서. 자, 그 다음에 보실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무리 퀴즈. 제가 이제 왕초보에서는 학습 정리를 통해서 학습을 다 정리해 드렸다면요. 우리 기초 문법에서는 마무리 퀴즈, 마무리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 문법의 강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자, 먼저 문법이 전체적인 문법, 정말 어려운 디테일한 문법까지 알려드리려는 건 아니고 회화에 필요한 문법, 아주 기초를 다지기 정말 좋은 문법들을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어휘입니다. 왕초보 탈출에서는 한 강의 한 3개에서 4개, 많게는 5개 정도까지밖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기초 문법에서는요. 우리 여러분들 아직까지 부족한 그 어휘를 조금 더 보강해 드리고자 우리 기초 문법에서는 새로운 어휘들을 조금 많이 넣어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휘 정도는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회화에 필요한 문법, 회화에 필요한 어휘 이렇게 팍팍팍 넣으시면 당연히 말도 잘 나오시겠죠. 정말 필요한 문법과 어휘로들만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뭔가 허술하게 준비한 건 아니고 기초라고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다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기초 문법에 나오는 그 문법들 모두 굉장히 꼼꼼하게 다뤄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다뤄 드릴 거냐면 우리 전치사 D에 대해서 우리 왕초보에서 대략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의 라는 뜻도 되고 어디 출신의 라는 뜻도 되는데 사실 D라는 전치사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유리꽃병 하나를 구매한다 할 때 꼼뿌라레 동사 사용하셔서 꼼뿌로운 마소니웨드로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한 D는요. 우리 원료를 나타내는 D입니다. 이런 거 모르셨죠? 이렇게 우리 전치사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초 문법을 들으시려면요.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자, 일단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 기초 문법에서 배울 우리 시제는 바로 첫 번째 직설법 현재형 그 다음에 명령법, 직설법, 근과거, 비완료과거, 단순미래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우리 왕초보에서 다 공부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왕초보에서 공부한 동사 변형방법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현재형 변형방법, 그 다음에 명령법 변형방법 그리고 비완료과거, 단순미래 변형방법 이런 것들 한 번만 쭉 다시 한 번 살펴봐 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새로운 어휘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기초본법에서는. 명사건, 동사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왕초보에 있는 단어 정도는 다 알고 와주셔야지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초보 탈출에서 등장한 단어들 있죠. 그거 쭉 좀 정리해 주고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이제 준비강의 1강으로 가셔서 우리 기초본법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차오!